IP 버전 6 가겠습니다.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, 결론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컴퓨터는 고유한 주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. 그게 바로 IP 주소라고 한다라는 거죠. 우리 스마트폰에도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고유한 주소를 뜻한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IP 버전 6 주소 체제 같은 경우는 128비트고요. 크기 조심하셔야 돼요. 128비트고, 16비트씩 8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16 곱하기 8 그러면 128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래서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128비트, 16비트씩 8부분이고, 또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건 뭐냐면, 각 부분을 콜론으로 구분합니다. 콜론,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. 콜론, 시험 문제에서는 세미콜론이라고 뻥을 칩니다. 조심하셔야 되고, 그러면 IP 버전 4 같은 경우는요.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32비트예요. IP 버전 4는 32비트고, 8비트씩 4부분으로 나눕니다. IP 버전 4는, 그 다음에 IP 버전 4 같은 경우는 점으로 구분을 해줘요. 같이 아셔야 돼요. 그리고 IP 버전 6하고 4는 호환이 됩니다. 시험 문제에서는 또 호환이 안 된다라고 뻥을 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게 만약에 호환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죠. 그래서 호환이 된다라는 거고, IP 버전 6, 6은 16진수로 표기를 합니다. IP 버전 4는요. 10진수로 표기해요. 그 차이점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는데,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각 블록에서 선행되는 0은 생략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연속된 0의 블록은 콜론, 콜론. 이렇게 한 번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고, 그 다음에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소의 개수가 약 43억에 4제곱이에요. 굉장히 많죠? IP 버전 4는요. 그냥 43억이에요. 하지만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43억에 4제곱이다. 이거 신경 쓰셔야 되고, 그리고 주소 체계는 IP 버전 6는 유니캐스트, 유니캐스트 1대1, 애니캐스트, 얘도 마찬가지로 1대1, 멀티니까 1대다, 멀티캐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그래서 유니, 애니, 멀티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IP 버전 6의 특징, 인증 서비스라든가 비밀성, 그 다음에 데이터 무결성 서비스로 제공해 준다. 그래서 보안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. 그게 바로 IP 버전 6 주소예요. 다음 중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 버전 6 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. 첫 번째, 16비트씩 8부분, 그래서 총 128비트로 구성이 된다. IP 버전 6 맞잖아요. 16 비트씩 8부분, 128비트고, 각 부분은 16진수로 표현하고 맞죠. 16진수로 표현하는 거 맞아요. 그런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. 그래서 틀린 거죠. 뭘로 구분한다? 콜론으로 구분한다.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. 3번에 유니캐스트 1대1, 멀티캐스트 1대다, 애니캐스트 1대1 등의 세 가지 주소로 나누어진다. 맞는 거고, 네 번째,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. IP 버전 4는 43억 개, IP 버전 6는 43억의 4제곱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으로 구분한다. 조심하셔야 됩니다.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